안녕하세요 개피티비입니다 오늘은 톰프렌즈 해볼게요 오케이 182일 오케이 1000개 받았어 뭐야 오케이 50개 또 받았어 50개 이게 자동차 어디다 쓰는거지? 어디다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안녕 핸크 안녕 자 우선은 정리부터 하자 오 얘네 뭐야 여기 보자 어디 이상한 애들 같아 여기 쓰레기 있는데 누가 좀 청소 좀 해줘 누가 청소할거야 얘네 어디 무슨 정신 나은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어? 레벨 22야 이거 옷 입는가? 이거 입자 풀었어요 어 이거 21이야? 오케이 돈으로 여기 써 돈 자 얘네 아픈데 어디? 얘네 아픈데 어디? 야 또 다른 애 없어? 오케이 이리와 치료부터 해주지 내리로 다와 야 너 씻고 톰도 씻고 오케이 벤도 씻고 외박한 너 네 차례 기다려 오케이 핸크 아퍼? 자 어떻게 치료해줄까? 응 어지러워? 어지러울 때는 왕치를 맞아야돼 그렇지 어 나아졌어? 왕치로 맞으니까 나아졌네 좋아 자 나무 가꾸고 놀아 그렇지 너는 씻기 전에 이것 좀 해줘 봐 청소 좀 해 아니야? 야 너네 빨리 씻어 특히 톰 자 앉아놔도 빨리 나와 자 레베카 레베카 씻어 자 육석이로 뭘 만들냐 이거 뭐야 이게 자 이거 넣고 빵도 넣고 고추도 넣어봐 고추도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 먹어봐 맛이 없나봐 너 왜 이렇게 파리가 주위에 있어 왜 이렇게 더러워 일로와 씻어 아 어디 아프구나 안잘라 자 안잘라 배 아파? 배 아플 때는 주사 맞아야 돼 근데 물총으로 이고 파리도 없애버리잖아 이거 아니야? 자 주사 맞아 다 나았어? 근데 왜 파리가 있어 좀 더 씻어 그렇지 파리 떼면 안 되겠다 너 뭐 할 거야 통? 통? 자 우와 저 어디다 쓰는 거야? 우와 이거 얻었어 자 물속에서 놔라 캔 그렇지 청소하고 너도 청소해 이리와 너도 청소해 자 이것 좀 씻어 톰 도 어딨어 이리와 청소해 톰 자 야 우리 쇼핑 가자 이번엔 어디가 스포츠센터 갈까 스포츠센터 가보자 스포츠센터 가보자 어떤 색깔 고를까 보라색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? 오케이 어? 이거 뭐야 빨간색 오케이 오예 보라색 오 카드 하나 더 예이 디플리켓 오 디플리켓 아 다 있는거야 하나만 돌려보자 잭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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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아 잭팟 아 아깝다 잭팟 나올 수 있었는데 없어 자 한 번만 더 잭팟 제발 잭팟 나와주세요 잭팟 아 아니야 잭팟 오 하나 오케이 드디어 하나 세 번 나왔어 완성하자 자 예이 잘하고 있어 야 우리 나랑 같이 놀자 자 하자 놀아 같이 한번 놀아보자 좋아 다 없어버려 다 없어버려 다 밀어버려 톰 너희루야 톰 나가라 걸렸어 걸렸어 얘 없어버려야지 오케이 나가라 진짜 유리야 다음 차례 다음 차례 이 차례야 진짜 나갔어 오 안젤라 왜이렇게 커 안 돼 안 돼 안젤라 나가 오케이 오 죽는 줄 알았네 예 내가 이겼다 두번째 오케이 오케이 하트 모양 다 와봐 눈 누구부터 없애줄까 너 일로 와봐 너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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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너구리 나갔어 톰 톰 나가 나가 안돼 안 돼 갔다 안돼 아 내가 졌어 이 게임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얘들 안녕 나는 간다 어 화장실? 그래도 화장실부터 가 너도 화장실? 자 물이 왜이렇게 들어와 물이 왜이렇게 들어와 이리와 씻어 나는 간다 얘들아 안녕 이번에는 서베이 서퍼 해볼게요 이번에는 슈퍼 러너 프레쉬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가자 잘 피해서 먹고 이 동전 따라 달려야지 잘 피할 수가 있어요 동전을 잘 따라 달려야 그렇지 이렇게 이게 스카이콩콩 포고스틱 포고스톡이라고 합니다 포고스틱 오케이 이때 스케이트보드를 타줘요 자석을 먹어야지 동전이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어디야 왜 성이 있어 성 디지랜드에 성이 있다 성 제트팩 오케이 아주 알맞은 시간대에 제트팩이 나왔어요 이제 제트팩 타고서 동전들을 많이 주워 먹으면 돼요 미리미리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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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 돼요 멀리 멀리 봐야지 잘 할 수 있어요 멀리 봐야지 이게 잘 돼요 근시한 쪽으로 보면은 동전을 놓쳐요 그래서 원시한 쪽으로 봐야지 동전이 어느 쯤에 온다 가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차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피할 수가 있어요 기차 밑에 있으면은 음 저 피하기 어려워요 엉 그 점프슈즈는 최대한 많이 먹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 위에 못 올라간다 예이 아싸 높이 높이 뛰어요 높이 높이 뛰어요 높이 높이 점프 잘 뛰어야지 으악 죽을뻔 했다 어어어 아이고 아이고 오늘 낱말 어려운 단어 같아요 렉이 뭐 했더라 렉이 뭐 했는데 오늘 낱말 이따가 문자 하나 나오면은 그때 어 나왔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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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어 아이고 죽었다 아 방심했어요 이 게임 여기까지 할래 이번에는 빌라드에 닉기 런 오케이 빌라드로 달려보자 싫어 롤리팝 내가 왜 돌려줘야돼 나도 먹고 싶은데 롤리팝 내꺼야 내꺼 내꺼 먹는거야 내 롤리팝 먹는데 왜그래 너도 먹고싶으면은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화면 전환이 어떻게 느려 잘 피해서 봐야지 더블 점프 엎 내 sú fa 시간 다시 매우 편 Desktop 따라오지마 니키 잘 뛴다 오늘의 낱말은 fast 니키가 바로 뒤에 있어 오늘의 낱말이 완성될거같아요 적어도 오늘의 낱말을 완성해야 될거같아요 fast 아이고 좋아 잘 뛰었어 빌라드 이번엔 find alien 지구에 숨어있는 이 엘리언들을 다 없애버려야돼 찾아서 없애야돼 좋아 이중에 누가 엘리언이야 자수에서 강명찾자 너야? 너야 누구야 엘리언이 여기있어요 너였어? 이리와 이런 제자식 총에 엘리언이 맞고 죽는군 오 이건 뭐야 나 이거 필요없어 오케이 또 찾아야돼 한번 더 이중에서 몇명이야? 하나 둘 셋 넷 여섯명중에서 엘리언이 세명이 있다는거 아니야 왜이렇게 많아 또요? 여기있다 한 명 아 그렇지 또 어딨어 어 이 여자하고 오케이 저 남자애 왜 남자애 오케이 죽었다 하하하하 다 찾았어요 오케이 다음 한 번 더 엘리언 찾아볼게요 또 어디갔어 오 사람 많은데 군인들 많잖아 엘리언 두명 있대 이 중에서 거기있다 한마리 두마리 얘다 얘 얘 어 다시 다시 확인 잘못 죽이면 안돼 오케이 쟤다 오케이 한 명 더 있어 이 중에서 엘리언 누구야 가운데 어 얘다 얘다 다 찾았어 다 찾았어 엘리언 다 찾았어 이 게임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엔 톰골드로 해볼게요 이번엔 제너럴 톰으로 해볼게요 톰장군 가보자 장군 이 농장맨 이 발판을 밟아줘야지 문이 열려요 처음에 할때는 몰랐어 그 문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근데 우연치 않게 발판을 밟으니까 열렸어요 오케이 언제든지 뭐든 무슨 게임이든 오래 해봐야 잘 뭔가 다 발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허 예 금괴 덩어리 보통 금괴 따라가다가 발판 놓쳤는데 어느 날에 그냥 한번 발판을 밟아볼까 하다가 문이 열리는 거 알게 됐어요 이렇게 발판 받는게 금괴 먹는 것 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예이 오 톰장군 아주 멋있는데 상투 들고서 상투 들고서 오케이 위로 월위기엔드 하고 잘하고 있어 톰장군 어 이거 뭐야 뭐 오락실이야? 오케이 무드 이벤트 내가 완성한 것 같은데 역시 잘 달리고 봐야돼 번개 번개 톰 히어로에서는 번개 먹으면 뭐지 슈퍼파우스던데 오 헬멧 번개 많이 모아지 오케이 금괴 됐다 공괴가 같이 잤어 스테이트보드 타와야지 스테이트보드 타와야지 위아래로 잘 타야돼 한순간에 슈스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2 오케이 2 이번엔 좀비쓰나미 할께요 출발 좀비 타이밍 잘 맞춰야돼 점프틀 때 짠 어이씨 중요잘매 오케이 여자룸비 오케이 세마리 예이 예이 헤헤 예발 예이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 놓쳤어요 코르백 오케이 예이 절대 안죽어 15마리 준비 하하하하 천하문조 다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아 죽었다 아 타이밍을 잘못 잡았어요 여기까지 이번엔 모마일론 내 잔디를 깎아줘 오케이 잔디를 깎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머리 깎듯이 제대로 깎아 드릴께요 오케이 오예 아주 잘 잘려 나가고 있어요 여기는 괜찮다 이거야 여기는 괜찮다 이거야 다 깎았어 오케이 다음 잔디 주세요 오케이 잔디 깎을때 가장 먼저 가장자리 깎는게 좋아 경계를 알아야지 어느정도까지 잘라야 할지 알 수가 있어요 좋아 잘하고 있어 오 너무 정말 잘 잘리는데 오 완벽해 좋았어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엔 레드볼 6 레벨 5 머리를 잘 써야 돼 흐 Promise 떠내려간다 단순한 것 같지만 머리를 잘 써야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속 다 빨아들이기 레벨 6 클리어 뭐가 나 또 남았어? 아 여기 또 다른 맵이네 다 먹어야지 예이 모든 동전을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기 힘들어 예이 레벨 세븐 에이트 좋아 어떤걸 열어야 될까 허허 됐다 이 게임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넣어주세요 안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